자, 이 주제로 제가 캐스트를 찍게 되네요. 오늘의 제목이 이승효가 일본에 갔던 이유죠. 이거 이제 공부에 도움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에 바쁜 학생들은 빨리 끊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서 또 그냥 뭐 이렇게 와, 뭐 왔다 이러면서 또 큰 거 왔다 이러면서 또 클릭하고 싶어서 또 들어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 애가 걸어온 그 길, 그 선택들 혹은 제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막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조금 이상해, 남들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강사라는 직업이 학생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섣불리 말했다가 괜히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 학생들 본인에게는. 물론 이제 각자 인생 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책임지고 사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결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내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뭔가 막 인생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지. 내 삶이 그렇게 막 뭔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도 아직 젊잖아요. 나도 아직 어려. 아 미안해. 아재긴 한데 솔직히 솔직히 아재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이제 그 너희들 이제 그 04년생 너희들에 비하자면은 선생님 딱 두 배 정도 살았습니다. 딱 두 배 정도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후드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안녕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사니까 젊게 사니까 나 되게 고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젊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아 좋긴 한데. 그래도 인생이 전체로 봤을 때에는 내가 무슨 뭐 많이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나보다 어르신들도 훨씬 많고 훨씬 더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막 내 삶에 대해서 막 이게 논하는 게 너무 좀 낯간지럽고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내가 뭐 한 10년 더 지나가지고 뭐 50대 60대가 됐을 때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메가스터디라는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에서 내가 이걸 찍어서 딱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평생 남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어떤 뭐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이불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또 선생님이 이제 강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최근에도 그렇고 항상 뭐 댓글이나 이렇게 막 질문 같은 거에 선생님은 왜 일본을 가셨나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따른 또 오해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뭐 학생들이 궁금해하니까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거 캐스트를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도 뭔가 이제 선생님 이제 일반적으로 캐스트를 찍을 때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자 오늘은 뭐 ABC 어쩌고 뭐 69이야? 디귿금지 막 이렇게 딱 얘기를 정해놓고 하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스토리를 짜가지고 막 정해놓은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좀 뭐라고 말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오해? 오해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 이제 선생님이 예전 프로필에 그런 것들을 써놨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것도 잘 찾아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과거 같은 거 관심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연대의대를 정시로 합격했으나 서울대 컴공을 갔다. 이거는 일단은 오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팩트예요. 자 뭐냐? 선생님은 정시로 연대의대를 합격을 한 게 맞는데 서울대 컴공을 합격한 게 아니라 서울대 공학부를 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의대랑 서울대 공대 중에서 이제 원설형 선생님 두 개만 썼어.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학부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있었어. 공대 전체 천 명을 학부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공은 언제 정하냐? 이제 1학년 끝나고 나서 1학년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공대에도 학과가 선생님 때는 한 10개 정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여러분들 그 원서 쓰듯이 뭐 가나다군 이렇게 쓰듯이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그 서울대 공대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의대를 버리고 공대를 간 건 아니 컴공을 간 건 아니다. 나는 그냥 공대를 갖고 그 공대의 천 명 중에서 60명 정도가 뽑히는 컴공을 2학년 때 나는 경쟁을 뚫고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팩트니까. 팩트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뭐 컴공 붙었으면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근데 나는 그만큼 내가 뭐 공대 가서 컴공을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과를 갈 수도 있잖아요. 공대 다른 과들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생각이 확고했던 거지. 아 나는 의대를 가지 않겠다. 나는 공대를 갈 거야. 이게 이제 확고했던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오해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 낭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낭만. 아 그쵸. 누가 보기에는 그래 내 선택이 좀 이제 낭만이 있다. 물론 그 낭만이라는 게 꼭 뭐 아주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유행어처럼 쓰는 그런 아 낭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쨌거나 이제 서울대 컴공을 가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때려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를 컴공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유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그 도쿄예대에 도쿄예대 그 대학원을 선생님은 이제 5년 정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수료를 했는데 일단 거기서 또 오해. 이제 선생님이 그 박사 수료 도쿄예대 이런 게 있으니까 유학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학은 아니었어요. 유학은 아니었고 그냥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선생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장교 생활을 마치고 딱 그때 이제 수중에 있던 돈이 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들고 일본으로 비행기표를 끊고서 갔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일본 말을 할 줄 알았느냐.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본 말을 진짜 못했어요. 회화를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딱 300만 원을 들고 일본을 딱 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지. 외노자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외노자 생활을 하다가 뭐 노동자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내가 현지에서는 외국인이잖아. 그래서 그 현지에서 이제 뭐 출입국관리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 모여가지고 이제 막 도장 받으려고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어디 학교에 학생 이런 게 아니니까 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뭐 8시간씩 10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일하고 밤새서 일하고 그래서 그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야키토리 뭐 닭꼬치도 굽기도 하고요. 무동도 만들고 도너츠도 만들고 뭐 이삿짐센터에서 이제 노가다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고 또 장교고 마치고 났으니까 또 선생님 이제 몸도 막 좋을 때야. 그래가지고 노가다도 하고 막 그런 시기를 이제 거치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된 거고 대학원 간 얘기 또 하자 그러면 또 이제 왜 내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됐냐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잠깐만 일단은 그거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아무튼. 그리고 아 또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간 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낭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겠지. 뭔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더 좀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쫓아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해서 낭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인 거야. 나한테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하는 기준인 건데 사실 이게 뭐 그래 이게 캐스트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일본을 갔던 이유는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간 거예요. 그거는 맞아. 남들이 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대를 나오면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유학을 가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학 쪽은 압도적으로 학교가 좋기 때문에 뭐 MIT를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면은 다 이제 미국인데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럼 다들 미국 가는데 나는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하는 길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경쟁력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거든. 진짜로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강남에서 1등을 했으니까 항상 강남에서 1등하고 수능도 그냥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프리패스로 갔지만 또 막상 그러고 대학 가니까 그게 내가 압도적인 것도 아니야. 뭔 소리야. 서울대 공대에 나는 강남 1등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과거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수학 강사 하는 거니까 잘난 척하러 얘기 꺼낸 거 아니니까 나는 강남 1등인데 전라도 1등 계시고요. 뭐 경상도 1등 계시고요. 어디 어디 학교 1등 뭐 지역 1등 뭐 과학 어디 과학 뭐 다 와 있을 거 아니니. 누구 올림피아도 출신에 막 뭐 세계대 출신에 막 다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건 그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서울대를 나왔거나 이런 게 물론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은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막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나는 남들이 하는 거를 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이제 키워드로 찾았던 거는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피아노도 좋아해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또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밴드도 하고 음악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것도 있지만은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지금은 뭐 K-POP이라던가 K-아이돌 같은 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은 20년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그냥 왠지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이제 월드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월드스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월드스타 중에서 이제 유투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올드한 밴드예요. 아주 오래된 밴드인데 그 유투라는 이제 밴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그런 밴드였어요. 어떤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낸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월드스타가 나올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문화예술 쪽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주변에 어 나는 엔터테인먼트 일을 할 거야. 스타를 만들 거야. 나는 기획을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하이브라든가 SM이 있긴 했는데 SM도 지금처럼 막 상장해서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엔터하게 되면 약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가수 딴따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내가 주변에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일단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맨날 막 음악 할 거야. 예술 할 거야. 이런 얘기 했을 때 주변에서 아휴 그러지 말고 컴퓨터 공부해라. 너 서울대 컴공이니까 컴공 공부하면 거기서 이미 보장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아무도 그거를 선택을 안 하니까 나는 오케이 그럼 그게 내 길인 것 같다. 왜? 최소한 나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글로 가면 내가 1등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그 뭐 참 오만한 생각이기도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또 그 분야에도 또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내가 가면 왠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나는 음악 혹은 뭐 문화예술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된 거는 다들 이제 미국을 가는데 어 근데 앞으로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아 이제 특히 동아시아 한국을 중심으로 나는 이제 아시아가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딱히 일본에 어떤 비전을 뒀다기보다는 아 그래 앞으로는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이제 뭐 혹은 뭐 좀 뻗쳐서 뭐 러시아 이 정도까지 요즘 이제 러시아가 막 전쟁하고 막 뻘짓거리하고 있지만은 그냥 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동아시아. 어 극동아시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일본을 가자. 어차피 나는 뭐 영어는 그래도 조금은 하니까요. 영어는 그래도 뭐 하잖아. 수능도 보고 조금 회화도 하고 이러니까 아 그래 뭐 일본어도 배우고 나중에 뭐 기회되면 중국어도 배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간 건 아닌 거죠. 참 그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음악의 뜻을 두고 있었고 음악이 1순이었어. 음악, 한국의 음악 이게 1순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의 영화, 영화, 영상. 지금 보면 여러분들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국에 투자 엄청 하거든요. 한국의 그 영화 쪽이나 그 영상 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20년 전에는 그렇진 않았던 거야. 근데 어쨌거나 나는 이제 음악이나 영화, 영상 이쪽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아닌 공연 기획 쪽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죠? 사람 그 인생이란 걸 참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일본에서 내가 합격한 학교가 그 동경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쿄예대라고 하면 또 동경대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좀 우리나라는 구조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대학교에도 예술학부가 있잖아. 그치? 서울대에도 음대 있고 미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도쿄 대학교에는 예술이 없어요. 아예 없어. 없어서 그 국립대학교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예술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예술동합학교, 한예종 같은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도쿄에 대해. 그러니까 국립대고 일본에서 뭐 가장 좋은 학교는 맞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예술학교고. 근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거길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게 아니야. 대중예술을 하려고 갔던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좋은 분들 만나게 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자면은 뭐 공연이나 전시 같은 걸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기획하고 이제 제작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학교 다니다 왔나 보다. 대학원 다니다 왔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그 기획하는 일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는 올라갔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딱 그냥 1화를 하나를 얘기를 해주면 뭐 그게 나한테는 이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은 한 2014년 정도였을 거예요. 2014년, 15년 이때 그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극장들이 몇 개 있어서 뭐 세계 3대 극장 이렇게 불리는 극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대충 어디 있을지 뭐 느낌이 오지 않니? 뭐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파리. 파리에 있는 파리 시립. 시립 극장이 있습니다. 테아트르 들라빌이라는 그 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극장이 이제 총감독. 총감독이니까 유럽 전체에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딱 하루를 있다 갔습니다. 하루에 있다 가면서 그때 이제 세 사람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극장, 그 다음에 국립단체의 국립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찾아온 거야. 이승효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승효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이제 왜 만나러 왔는가 하면 한국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 그걸 물어보러 온 거지. 한국에 재밌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냐.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줬어요. 나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재밌습니다. 실명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쪽 업계를 떠나 있고 이러니까 굳이 막 뭐 내가 그 사람들 팔아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실명 언급을 안 할 건데 이제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있다. 해서 그 중,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뭐 프랑스도 못해가지고 내가 영어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 보내주고 이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케이 그럼 초청하겠다. 파리에서 초청하겠다. 그래서 이름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알만한 그런 사람하고 내가 나랑 같이 이제 제작한 그 공연을 파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게 나의 이제 그 예술 쪽에서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어.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전석 매진된 상태로 일주일 동안 공연을 쫙 하고 내가 무대에 나가거나 내가 연기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기획 제작이니까. 그러고서는 그쪽 일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강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또 왜 그런 강사를 하겠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끝도 없어.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왜 그러면 내가 그때 나이도 굉장히 젊고 경험도 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어봤을까.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소문이 났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일본을 갔던 이유? 그거는 남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는 선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생님은 누구의 아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내 스타일대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항상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들 거를 참고를 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있지. 겸손하게 그렇지만은 딱 어느 정도의 이제 딱 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 편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요새 많이들 사랑을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줄 때 이거를 내가 칠판에다가 필기를 다 하면서 하면 또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나 쇼츠 보듯이 막 컷컷 편집해가면서 되게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옷을 입는 것도 그런 거고. 나는 나한테 맞는 게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내 길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너무 길어지면 또 꼰대 같으니까. 자 광고나 하자. DB 3.5랑 26. 야 대박이다. 26에서 이제 염순이 나왔다. 자iver 때가 염순이 나왔다. fire2.5랑 26. atorio.1.2.3.5랑 26.